너무 감사한데요. 이거 나머지 한쪽은 못 보셨을까요? 어이! 뭐하는 사람이에요? 눈치가 좀 없는 타입이구나.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. 너무 감사한데요. 이거 나머지 한쪽은 못 보셨을까요? 어이! 저 4천 원 떼어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지금 나더러 오징어 4장을 따라고요? 돈 필요하다며 안 벌 거야? 공진이 참 다 좋은데 치과 없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단점이에요. 확실히 서울보다 싸네. 형, 저기 4천 원 올려뒀어? 사기꾼 아닌가 봐요? 아니야, 사기꾼. 선생님! 응? 공진에 또 오세요? 어.